투처 거의 정Corin 안녕하세요 취필째를 위해 안무 기다린 것은 아니구요 그렇지만 취필째를 하기 좋게 나왔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취필질 하고 있습니다 완전 거의 저희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시안을 이렇게 의사에 찍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가해서 다옥키는데 역시 의원법은 진짜 세곱네요 여러분 난 니게 물어 난 듣고 있네 I'm a still 샤샤 자는 거 봐 자는 거 봐 저기가 좀 비슷한 느낌이야 깜찍이 나비 깜찍이 나비 거제나비 깜찍나비 아 오늘 다시 가야지 아 우리가 방금 해봤는데 목이 아직 잘 안나오거든요 이해해줘게 해야지 기억해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음료 눈ounces 응원 softly 이 수분이 빠르네요 구 lados 제가 컬러도 모르고 크기를 저희가 골랐어요. 근데 저희는 지금 공격적인 게 좋을 것 같다. 회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렸습니다. 아, 오늘은 완전 이득커죠. 오늘 자신감 많다. 더 슈를 위하여 새벽부터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. 저희는 착취도 해주세요. 오늘 얼굴이 크기 때문에 한 명씩 앞으로 아, 주유. 아, 언니 머리떡을 빨네. 물값 웨테어에요. 제가 웨테어는 샴푸하기 힘들어서 잘 안 하지만 웨슈를 위해서. 웨슈? 히미스코스티를 주로 시킵니다. 아이고, 기념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 커피를 거의 차 종류로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안 마시고 저희가 커피를 잘 안 먹어서 에이드는 더더욱 잘 안 먹습니다. 여러분! 에이드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. 많이 드시지 마시고 러브위드는 들으세요. 철당 대체재입니다. 맞습니다. 로그위드 에이드 에이드 롱 라이브 에이드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완전 그 모든 사람을 미는 편 저는 새로운 사람을 모두 미는 편 그렇지만 언니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당기는 편 맞죠? 이미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고 믿고 이건데 처음 보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저는 적당히 밀당 둘 다 좋아합니다 그 순간 저는 밀고 당기고 중간 아 맞아요 골반을 여기가 있는데 골반을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최성은 그 싸움을 돈이라고도 보내야 할 것 같은데? 아니 돈 세고 아 맞아 이렇게 돈 세고 멋쟁이 할머니 어떻게 멋지실까? 아 멋쟁이 할머니 일단 패션 있는 게 멋질 거야 아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멋진 백발해 멋진 백발, 무슨 백발이에요? 할머니가 막 쏠릴 수 있고 아니면 얼마나 멋지겠어요? 저는 완전 쿠키 구우면서 막 행복하게 이렇게 포장하고 아 그게 반장은 없고요 PDC 활동에서 한 판 정도는 차례에 의향이 있다 네 반장은 없습니다 팬분들 사이에는 상상적인 원하이어 핸드 원피그룹으로 지금 눈에만 좋아봐 You'll never higher 지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 그 그때 성능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성능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성능만 좀 잘 수 있어서 아 진짜 기분이 좋죠 네 나비를 오늘 목표에서 저희가 두 가지나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항상 우리 나비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능이 좋네요 넘넘넘넘 창업까지 아무리 마치고 가겠습니다 나비 사랑해 사랑해 항상 우리 나비들이 너무 행복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.